첫 소식입니다. 관내에는 180여 개의 어린이집과 2천여 명의 보육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가 보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한편 보육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커질 수 있는데요. 마포구에서 보육성장대회가 열려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.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. 2023년 마포구 보육성장대회가 지난 24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. 보육 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는 보육 교직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함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는 먼저 보육 교직원과 단체, 어린이집 등 유공자 41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 및 축사, 보육 교직원 응원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. 이후 파페라 등 힐링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선율 속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보육 교직원들이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